올라갈 수 있나? 안되고 혹시 그거 아니야? 이거? 거는 거 아니야? 아니고 어우 이쪽으로도 탈 수 있네 아아아아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네 아 이거를 여기다 반짝 대는거야 그 다음에 이걸 위로 올라가 그 다음에 이 위로 점프를 띠 흠 죄송합니다 저기 위에 있는 그들은 저 약간 녹든 저 빨강색이 올라갈 수 있게 된거 보였거든 진짜 올라갈 수 있게 보였거든요 내가 다 봤을 때는 어 아 어딘지 알았어 저기 왼쪽에 여기로 아 여기여기 갈고리 있네 가죠 다녀오죠 오케이 됐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근데 돌이 막혀있는데 반대쪽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이거 빨강색 이거 얘기했죠 이거 넘어갈 것 같다고 이거 타고 이게 타는 것 같다고 이 면을 만질 것 같다고 그랬지 내 말이 맞지 응 내리지 알았어 자 여기 오고 간다 아 물이 나오는거 보니깐 여기 맞는거 같애 자 이제 내려가면 되겠어요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타고요 갑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구요 왼쪽에도 길이 있는데 저기는 물이 빠지는 길이어서 저쪽이 아닌 것 같고 가운데는 다리가 끊겼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게 맞을거야 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올라가면 되겠다 자 일로가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어 여긴 아예 못가? 오 설마? 추진력으로? 아 그런가 본데? 간다아아아아아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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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여기에 대한 대사 대사도 있네 아 속도를 더 내야 됐네 아 이게 맞긴 맞나봐 어 이게 맞긴 맞나보다 이게 맞긴 맞나봐 그렇다면 어 일로 올라갈 수 있나봐요 오케이 아 뭔말인지 알았다 여기서 부터 미끄러져서 한번에 추진형을 얻어서 가란 얘기네 오케 오케 나이스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GTA 오케이아아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긴 아닌거 같지 않니? 여기야? 어 맞네 맞어 오케이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여기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구조가 어떻게 된거야? 엘리베이터가 왼쪽에 저거고 아 오케이 일단 내립니다 그치 모험 신혼여행이지 15년만에 가는 15년간에 가는 만에 가는 모험 신혼여행 엘리나도 같이 내려주네 그럼 여기서 뭔가 둘이서 함께 할만한게 있다라는거일수도 있구요 어 그럴까랑 충분히 있다봅니다 이거 뭐 타고 올라갈수있나? 어 오케이 올라갈수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네 마인드 네 마인드 신혼여행 네 마인드 다시 마음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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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보석이네 아 내가 봤을때는 음 이거는 보석용이야 보석용이기 때문에 내려가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할만한게 있을거에요 어 되게 간단하다 이렇게 쉽다고? 어우 어 그래 이럴리가 없어 와 남잔데? 어어어 잠깐만 어 내 손 어어 잠깐만 내 손 어 잠깐만 엘레나 빨리 엘레나 빨리 어 그렇지 엘레나 빨리 좋아져 어어 오케이 자 300만 300년 된 엘리베이터 어어 순간 영화 부담거래 생각했다 어우 소름돋아 제발 그 그시만큼은 안돼 끔찍해 끔찍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우와 저기 무슨 용같다 그치 저기가 무슨 용입같애 눈이 배경좋다 계시길 바린다 어 오 그리고 누가 lles 범위가 그녀는 한 palm에 대단한 하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두 명의 부부를 함께합니다 두 명의 부부들 김척 지지 깊은 부인에 대한 미안함에 빠진 드레이크는 오늘도 부인이 뒤지닥거리를 해줍니다 아 형새끼 형새끼만 아니었어도 가자 이 시점에 틀면 사망불렉을 하고 오야지 에이스 이건 그냥 쫙 올라가네 두 명의 미래가 이 부부의 미래가 밝을 거라는 걸 뭔가 예지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냥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멍청한 자식아 미안하단 말 한번 해 남자들은 꼭 미안하단 말을 못해 그쵸? 우리는 미안하단 말 할 수 있는데 없잖아 말해줄 여자가 그치? 세상 드럽게 불공격해 그쵸? 자존심이 아니라 뭔가 그런 표현의 차이가 많이 다른데 남자가 머리가 마음으로는 미안하는데 말할 타이밍을 놓쳐 그치? 그럼 여자는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말을 못해 영체 죽인다 아 진짜 뭔가 언차티드4에서는 이 두 명의 부부를 봤을 때 얘네 얘네 막 헤어지고 막 잘되고 막 이랬잖아 다시 막 헤어지고 잘되고 결혼하는 친구도 없었잖아 사진 초보를 보면서 이렇게 두 명의 부부를 플레이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기쁘다 보기에는 아 뭔가 부모의 마음 같아 되게 애매해 뭔가 말하기 너무 애매해 어 언차티드 팬분들이라면 좀 마음이 좀 어 게임에 집중 좀 하라고 뭐가 집중해서 하는 말인데 왜 나가 이상한 새끼네 언차티드4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언차티드4는 인물의 이해도 집중도야 이 멍청한 자식아 어 이 멍청한 녀석 어 저런 애들은 바로바로 보내야돼 어 뭐 있잖아 또 나중에 그냥 막 게임만 진행하면은 그런다 이제 유튜브에서 나중에 이제 막 그래요 또 채팅으로 아니면 혹은 방송에서 뭐 인물 막 이런거 막 진짜 내가 안풀어주면 또 토론한다고 BJ님 뭐 알고 하시나요 인물들 막 이러고 막 비싸대기 때려버려 진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야 이게 게임에 집중하는거지 뭐야 방금 장면에 대해서 그런거를 의도한거에요 그런걸 생각하게끔 해준거야 유저들한테 이건 절대 이건 절대 게임에 집중 안한게 아니에요 어어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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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야된대 무사히 너무 강한데 이거 내려야돼 이거 버려야돼 이건 버려야돼 이거 어떡하지 가위를 타고 오를수 있을거 같더라 어떤 바위 아 버리는거 맞네 어 어 아 어딘지 알거같애 이 운명이 운명의 갈고리 운명의 갈고리 인생 갈고리 네 네 오케이 난 괜찮아 그 잎아 그 잎아 아 오케이 저기 밖에 답이 없어보여 이쪽이라고 여기야 그쪽이야 어딜 뛰어 한번에 이게 돼 어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많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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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안 보내줬까봐 너가 잃어버렸어. 나는... 내가 자신을 지키고 있었어. 알겠어? 우리 같이 많은 곳이 있어야지. 계속 움직여야 해. 응. 여기. 나도 나중에 부인 생기면 이런데 한번 올라가볼까? 이런데 몰래 비비탄 총은 아니지만 공기총 이런거 딱 들고 다니면서 찝차 하나 뽑아가지고 바로 이 온 같이 그냥 함께 같은 시간에 갈지도 몰라 이 온도장 가는거지 에이그리 시옥 이온 도장 가는거지 이거는 미끄러지면서 저쪽으로 떨어져도 돼 미끄러지면서 이쪽으로 가야돼 오우 야 엘레나 엘레나는 더한다 엘레나는 더해 그냥 와 엘레나는 더하네 나보다 와 엘레나는 그냥 뛰어버리네 여기서 저기까지 저 몇 미터인데 저걸 그냥 뛰어버려 오우 우와 나는 저렇게 뛰면 상상도 못했네 진짜 잠깐만 여기 왠지 보물이 있을거 같다 어쩐지 여긴 길이 아닌데 뭐 있는거 보면 뭐 있는거야 야밤에 엘레노와 어린 에비게일에게 작별을 구했다 그들은 다른 탈주자들과 함께 더 나은 해안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창립자들께서는 내게서 우리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내가 기부한 소량의 황금은 이제 없다 아니 뉴 대번의 높은 벽 뒤에 있을지도 모른다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새벽이 오면 우리는 나아가 마땅히 우리 것인 것들을 되찾을 것이다 내 사랑하는 엘레노와 기원 에비게일 내가 여기서 쓰러지고 너희를 실망시키지만 유일하게 내가 바라던 것은 우리의 행복과 번영이 있었음을 알아줘 어쩌면 둘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그게 그거네 지금 걔네들이 돈을 갖고 튀었잖아 창립자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자신의 황금을 다시 찾으러 온 거야 근데 결국 죽은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가자 어 꿩이다 아 총이 안돼 꿩이야 뭐야 독수리야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구리가 엄청 쎄카메요 자 다음판 많이 채팅 합시다 전투가 뭐지 아 설마 바리게이트이고 그렇진 않을텐데 아 공동무덤이라고 죽으면 여기다가 묻어버리나 보다 버리나 보다 안녕 오우 누구야 배신자 배신자 그리스도 그건 나쁜 방법으로 죽는다 여기 또 다른 한 명 더 있다고 이게 그거지 감옥이지 감옥 그냥 감옥 있는 상태에서 못 나가서 죽은거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저 사이로 몸 넣어가지고 안될까 일로 가고 딱 보니까 이 감옥 좀 이용할 것 같은데 아 왜 떨어져 딱 보니까 저 감옥을 좀 이용할 것 같아 사이집이 있는 사람이라나 그래도 좀 말라갔지 않았을까 왠만하면 올라가자 됐어 헬레나 어 왔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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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오우 오우 와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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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는 22챕터까지가 엔딩이거든 이 계획은 항상 이 계획이었을까 뭐 이 계획은? 아니 이 계획은 이 계획을 찾으려고 유토피아를 찾으려고 그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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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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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정도면 100명 정도는 갔다 야 100명 아니 50명? 30, 40명? 퍼진이네요 이거 보니까 음 길 충분히 갈 수 있겠네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잘 오고 엘레나 어 아니 왜 이래 오우 떨어지면 큰일날 뻔했죠 됐어요 그 다음이 이제 여기서 오케이 일로 올라가고 신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 보니까 좀 올라갔을 때 좀 무서운데 아 역시 뭐 있네 경치가 좋네 뭐 있는 게 경치가 좋네 그래 와 아 아 예전에 다 잊었고 아 다 잘하네 아 그럼 에이브리의 어떤 것인가요? 아 아 돈이 아 그쪽에 그쪽은 아직 안 돼 음 아 저는 이 부분은 안 돼 어, 잊나버리 아이들 가죠, 샘을 구하러 갑시다 자, 이거는 잡아주고 더 뭐 없어보여, 이거 떨어지는거야 벨레나, 우리 잠수 한번 할까? 이쪽이죠 이 기가 이 기가 이걸 이렇게 잡고 아, 뭐야 저건 잡는거 아니었어?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다 어느 하나가 정해져 있는 느낌보다는 아, 아, 여기서 죽었나, 칼 맞아서? 그루밀 그러네 잠깐만, 뭐 regeneration 이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일거에요 창립자 콘텐트 내 집을 약탈하고 불태운 것이 네 명령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다 진짜 분노했겠다 네 형제는 이 일에 연관이 없다 부정했지만 듣는 순간 거짓인 걸 알았지 지금 나는 검한 자루가 부족한다 왜냐면 놈의 내장에 박혀서 도통 빠지진 않거든 일몰까지 내 물건을 내놔라 아 미친 이런데 타머마일 때 벌레가 엄청 신경쓸 거라고 이런데 벌레들은 진짜 커 이런데 벌레들일 때 스케일부터 다를걸 약간 공룡시대 벌레 같은 느낌 말벌드도 엄청 크고 근데 오히려 여러분 벌레들은 있잖아 내가 이번에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리면서 느꼈는데 오히려 벌레들은 풀이나 이런 데 있을 때가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이 있는데 꽃이 막 있잖아요 엄청 그러면 절대 사람을 보지 않아 그냥 사람 옆에 있어도 신경을 안 써 걔네들은 근데 도심가에 이제 벌이 있잖아 그러면 그게 위험한 거야 오히려 이런 지역에 있는 벌레들은 더 위험하지 않다 그러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있거나 말거나 자 이 정도 있는 것 같아 애들이 되게 많네 애들 어 잠수를 해서 피하라고? 그래 굳이 여기 안에 들어간 이유가 없다 저 위로 올라간 이유가 없어 여기로 한 번 들어가볼까? 와 어 잠깐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들켰다 이럿 이 상황에서 지켜버렸잖아 그러면 최대한 안으로 들어와 싸웁니다 얘네들이 각도가 안 나온 대로 싸우면 되죠 얘네들이 헤엄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제거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내려온다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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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쟤네 뭐해? 저길 보고 있으면 안되지 아저씨 오 좋아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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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렸어 다음 과부 어디있어 자 자 다 보내버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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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어 오른쪽이 어떻게 왔지? 어 오케오케 총알은 많다 총알은 많아 죽일농은 많고 총알은 많아 됐어 모여 이건 모여 야 이건 모여 이건 모여 이건 모여 이건 모여 이건 모여 어 큰일났다 총알 없네 그렇다면 아까 그거 죽이네 시체로 가자 일로 올라가구요 총알을 보충하죠 쟤한테 총알 보충해 아 나 온다 어차피 스나여가지고 상관없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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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제거 샹 좋았어 이번주